용은 우리가 일반 기독교 이전의 한국의 토속문화에서도 또 동양적인 사상에서 용에 대한 전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용의 색깔도 많이 있죠 용의 색깔도 청룡, 적용, 백룡, 흥룡, 황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동양적인 철학적인 사상에서 나온 그런 색깔들의 용입니다 오늘 여기 12장에 등장하는 용은 바로 붉은 용이에요 적용 이 붉다는 것은 피 색깔이죠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것이죠 강한 것을 나타날 때 우리는 붉다 빨갛다라고 색깔을 얘기해요 우리가 색깔도 성경에 보면 스가리에서 보면 색깔을 각 방향으로 표시할 때 많이 있어요 청색은 동쪽이라든가 시작이니까요 남쪽은 붉은색이고 그리고 이제 서쪽은 하얀색이고 그리고 북쪽은 까만색이다 이렇게 성경에도 표시하는 경우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색깔뿐이 아니라 숫자도 참으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참 이 숫자에 대해서도 우리 성경학자들이나 우리 신학자들은 그 비밀에 대해서 풀려고 하지를 않는데 저도 역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용에 대해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맨 먼저는 하나님의 의의의 태양으로 옷을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멸류관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 앞에 바로 붉은 용이 큰 용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은 이 아들은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철장, 아이언 셰틀, 철장, 권세, 철장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 있는 아들 이것은 시편 2장 7절 9절부터 나오시는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요부로 주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로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임하셔서 모든 사단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이란 이 단어는 세상에서도 용, 용 그러면 왕, 가장 큰 지도자를 우리는 용으로 나타내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이 태어날 때에 임금이 앉은 용산 기둥을 용이 둘둘 많은 것을 부인이 꿈을 꿨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놓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은 바로 왕,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고 기독교를 가장 못 살게 한 사람이 네로 황제라고 말씀합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한 도미티안 황제 그 외에도 많은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못 살고 또한 예수께서 나왔을 때는 누구? 해롯 왕 해롯 왕이 바로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또 모세가 나왔을 때는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했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지도자를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누가? 왕들이 그를 죽이려고 애썼다는 것을 성경은 바로 용은, 용은 오늘날 이 세상의 왕은, 용은, 세상의 사단 지도자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이 땅의 보냄을 바랐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었요 바로 이 왕, 다시 말하면 우리 사단이 지금 그 여자 앞에서 여자가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데 이미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바로 구약교회를 통해서 탄생한 이 그리스도는 이미 온 세상에 다스릴 왕, 온 세상에 죄를 다스릴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너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명하고 정사는 권세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죠 그다음에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위대한 아주 조력자,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 자 그러면 만앙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시고 우리 천송가도 있고 성경에도 여러분은 만앙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앙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바로 로마 공부를 통해서 유대인의 로마 병자에게 팔아먹으므로 말이며마 가르뉴다 통해서 예수를 팔아먹으므로 말이며마 바로 인간들에 의해서 죄인들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만앙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만앙의 왕은 절대로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만앙의 왕이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최초의 사람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앙의 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만앙의 왕이란 모든 사람을 지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탓을 쓰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자만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만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난 자만이 만앙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앙의 왕이라는 것은 예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 아래나 땅 위에나 하늘이나 하늘에 모든 것이 모든 피어물들이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앙의 왕 다시 말해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만앙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앙의 왕 여기서 이제 만앙의 왕이라는 것을 더 설명을 드리면 죄를 다스릴 여러분들도 왕이란 여러분도 뭐예요? 베드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라요 백성이란 왕같은 제사장이란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다가오는 모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이 됐을 때 바로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용서하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여러분 자신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와같이 아당같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먼저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왕이 될 수가 없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유혹이 오는 것을 뿌리치기라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참으로 오늘날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컴퓨터의 그 유혹 그 세상의 유혹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젊은 이들을 우리 이세들을 끌어당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정말 컴퓨터 문화가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과학이 우리 기독교와 함께 발걸음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는 진리에서 과학으로 끌어당기는 과학이 진리보다 앞서 컴퓨터가 모든 것보다 앞선다는 그런 절대적인 세상의 학문 앞에 과학 앞에 지금 무참하게 교회는 짓밟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 보면 옛날에는 성경도 각자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가져다니고 얼마나 성경이 소중했습니까 그야말로 교회 갈 때도 옆구리에 끼고 가고 올 때도 이렇게 끼고 소중히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컴퓨터에 다 영상에 그냥 말씀이 뜨고 찬송하러 뜨니까 찬송할 책도 필요 없고 성경책도 필요 없고 이제 교회 가서 눈만 가지고 가면 다 쳐다보면 다 뜨니까 이것이 전부 과학의 힘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과학에 의해서 이제는 성경책도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누가 성경책을 사겠어요 이제 여러분 알프만 열면 핸드폰 열면 그냥 성경이 다 뜨고 다 뜨는데 누가 성경책을 사겠냐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과학이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과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보다는 과학을 더 사랑하고 과학을 더 따로 과학을 더 승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오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 뭐 이제 토성에도 사람이 갈 수 있다 사람이 갈 수 있다 어디로 갈 수 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과학은 발달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섭리와는 전혀 거기에는 백분의 만 분이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약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진리를 따르는 우리들은 자꾸 과학의 힘에 밀려서 자꾸 어디든가 끌려가는 유혹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버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 아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다 그리고 성경 책은 이미 여러분 다 철장 속에 책장 속에 다 들어가 있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일 매일 읽지 않고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 되고자 하게 되면 과학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 되고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날마다 날마다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의 모습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피자국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피의 팔자국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신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의 보혈의 피의 얘기입니다 장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뇌외계 짐승 잡는 것 모든 제사들이는 것도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에 달한 그 모형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했던 것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에로 얼룩진 그 생명의 이 책을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버려버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다음 구절은 그렇습니다 여자가 낳은 여자가 광야로 그 철장으로 망다 예수 피하여 1260일을 양육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세도 모세도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3개월 만에 그를 숨길 수 없어서 이제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변에 띄웠을 때 바로 공주가 그를 키워서 40세까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제 바로 왕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광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율법의 창시자인 율법의 창시자 모세도 결국은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은 나은 지 얼마 안 돼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를 시켜서 내게 알리라 했을 때 그게 안 알렸을 때 두 살이야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함께 애급으로 피신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로 이제 구약으로부터 그 예언대로 예수씨가 탄생하니까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구약의 창시자도 율법의 창시자도 모세도 결국은 바로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아들을 낳은 여자 다시 말하면 교회 구약교회나 신약교회 이 교회가 1260일을 피했다로 되었습니다 1260일 이것은 42달과 한때, 두때, 반때와 일치하는 숫자라고들 말들을 합니다 42달도 계산해보면 342, 362, 1260이래요 또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니까 그것도 따지면 1260이래요 여기도 또 1260이래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계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별로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나온 숫자들을 다 여러분 그 비밀을 풀라고 들면 여러분 못 풉니다 이것을 풀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계산해서 그냥 대환란이 전 3년 반은 적지만 후 3년 반은 더 그 환란이 대대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말듬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 3년 반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것입니까? 예수, 크리스도를 믿어놓으면 아마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란이 지나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AD 67년부터 70년 반,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포로돼서 완전히 3년 반 동안 몇백만이 그 성전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전무후무한 장세 이후로 그런 끔찍한 일이 없는 그런 사건이 3년 반 동안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탄생함으로 말미야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부활하시고 교회가 탄생은 했지만 그 교회들이 얼마만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AD 313년에 코스타드 황제가 비로소 종교 기독교에 자유를 지고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기독교는 박해와 핍박과 환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는 구약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제 그 시랍의 네 왕들일 때 에피파너스, 안티쿠스 에피파너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몰살시고 3년 반 동안 부서뜨리고 거기에 그 사람 제일 싫어하는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율법을 다 폐지해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3년 반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많은 횟수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신학자들은 점산년반 후산년반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산년반 후산년반은 또 옵니다 기독교의 환란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에도 이 전산년반 후산년반은 지나가고 또 지나갔습니다 많이 지나갔어요 또 앞으로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유난하게 빗박의 종교여 환란의 종교인 것입니다 불교나 신도교나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난하게 많은 적들이 많은 적 그리스도리 많은 대적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한 어떤 그러면 빗박이 오겠습니까? 오늘날 미국을 보십시다 미국은 이제 교회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다 문 닫고 이제는 겨우 교회 가보면 노인들을 몇 번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교회를 안 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되어 있다고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교회 건물에 치중해서 건물을 크게 지고 멋있게 지고 셌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사탄이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돈 벌어서 돈 갖다 대서 성전 져 크게 져 그런데 실제로 성전 크게 져서 그 성전의 교회가 오늘날까지 유럽은 다 텅텅 비어있고 쓸데없는 다 다른 것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베 대통령이 이제 교회에 당하여서 다 안 쓰니까 그거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건축금 내고 진 교회들이 이제는 텅텅 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사장 제가 읽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팔아오면서 이 성전의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래서 예수님 요한부 2장 19절에서 이젠 내가 성전이다 사도 바오도 이젠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각자가 성전이 되어서 살아야지 큰 교회 건물 교회 찾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주태가 심한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사도 바오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아 성경 읽어 알지만 사도 바오른 이 교회에서 헌금 걷어서 가난한 교회 주고 또 이게 부유한 교회에서 가난한 교회 주고 또 이쪽이 가난해지면 이쪽에서도 걷어서 이쪽 가난해지고 교회에서 사도 바오른 여기저기 헌금 걷어서 가난한 교회를 나눠주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달라고 아니 너희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 하쳐 작은 교회 옆의 길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전혀 안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말씀 전혀 엇나가는 사업적인 교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1260회 이제 여자가 피할 곳 여자가 피할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들이 피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피할 곳이 광야라고 하고 어떤 분은 피할 곳이 사막이라고 어떤 것이 피할 곳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피할 곳은 우리 내면 세계 우리의 안으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대지진 일어났을 때에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지진 일어났으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가만히 앉았어요 그런데 앙제 지진이 끝나면 스승이 가만히 앉았어요 선생님 왜 도망가자고 앉았습니까? 이 사람은 나도 겁이 나서 도망갈라 그랬지만 도망갈 곳이 없었네 오직 내가 내 안에 내 내면으로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게 나는 내면으로 들어가 있었네 우리가 정말 피할 곳은 우리의 영혼이 피할 곳은 예 성령한 예수 그리스도 안 뱉기 어디를 간들 여러분 안전합니까? 가봅시다 뭐 지하 김정은이 사는 거기는 지하 폭탄이 떨어져서 부수지 않게 지하 철로까지 다 놨다지만 그것도 결국은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땅이 흔들어대면 하나님이 흔들어대면 어디고 안전한 장소는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들이 한 사람마다 피할 곳은 바로 우리의 내면세계 성령한 말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피하면 어떻게 사느냐 하면 되겠죠 교회들이 피하면 환란이 오면 어떻게 사느냐 오늘날은 예수를 믿지 말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못 믿게 하는 사람 없죠 오늘날은 다 예수 교회 가 교회 다녀 다녀 교회 다녀 교회 다니게 하지만 오늘날은요 이 진리가 혼타게 해서 어떤 것이 참 진리이고 어떤 것이 참 말씀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시대에 왔어요 그야말로 이제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식량에서 기근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음식이 또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오늘날 생경 말씀도 이 사람은 달라고 저 사람은 달라고 저 사람은 달라고 이 사람은 달라서 어떤 것이 참 생명의 양식이고 어떤 것이 참 영의 양식인지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예수 교회 안 예성령 안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으로 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도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면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가 넘칠지라도 산이 요동할지라도 땅이 흔들지지라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저기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디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광야에 피할 곳이 어디 있는가 어디 따로 있는가 이 땅이 어디 있는가 이 땅 어디로 갑니까 화상으로 도망갑니까 도성으로 도망갑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성령 안으로 성령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것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가 넘칠지라도 나는 예수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학문을 많이 알고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성령의 사로잡은 바 되지 못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는 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던 내가 요한의 성령 안에 거하면 그가 쉴만한 물가 평화의 동선 아름다운 진리의 동선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피해도 요새 아니시마을이라고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외부와 출입을 멀리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그렇다고 안전합니까? 땅을 흔들어 대면 아니시마을이라고 안전하냐고 어디고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요번에 세월호 배 타고 가다가 400명, 300명이 그 젊은 나이가 애들이 죽은 거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배가 안전하다고 탔을 거예요 이 배는 걱정 없을 거야 안전할 거야 하고 탔어요 그러나 순간적인 실수로 배가 뒤집혀서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과학을 여러분 믿어도 이 세상의 과학을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들이 그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제 핵무기 수소탄이 지금 컴퓨터에 장착이 돼 있죠 저게 사람은 터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안 터칠 수 없습니다 왜? 다 죽으니까요 그러나 컴퓨터는 언젠가는 실수해서 컴퓨터가 실수해서 저거 터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요한계술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조와 복탈이 터지고 수도 복탈이 터지면 지구가 일곱 번 이상 다 망한다 공기, 물, 무엇 하나 마시고 먹을 수가 없다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터트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무슨 종말론이 와서 누가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15자 16장의 일곱 대접 재앙은 바로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과학의 힘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15자 16장 그 대접장을 읽어보세요 강물이 마르고요 바다가 변하고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뭐래요? 자 마지막 대접은 공기에 쏟아라 공기에 딱 쏟으니까 됐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큰 우박덩이 그야말로 한 60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우박덩이가 땅에 떨어지니까 박자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여러분 요만한 주먹덩이 같은 거 떨어지도 맞으면 죽는데 60파운드 가까이 되는 그 우박이 떨어진다고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 때문에 떨어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소폭탄을 터지면 그런 우박 같은 엄청난 것이 이 세상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만든 과학은 결국은 인간의 자멸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갈 곳이 어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 안에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의 전쟁입니다 미카엘과 용인들이 싸웁니다 여기서 용이 나오지만 미카엘은 여기서 예수 크리스도의 그림자를 얘기하죠 미카엘 그리고 용은 여기 나오지만 예빼,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용인들이다 그와 예수 크리스도와 이제 사단의 직장들이 전쟁을 합니다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되요 2사의 14장 11절 15절 제가 읽게 드렸습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두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요 개명성은 새벽변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라 여기 묻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입니다 보호자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교회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영광이죠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최고의 높은 자와 따지리라 비기리라 사단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와 나를 창조한 하나님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에 맨 밑에 빠지 우리로다 하는 것이예요 바로 이제 사단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이야마 이제는 하늘나라에 있을 곳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의 모든 악한 영들도 이제는 하늘나라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을 감당하든 죽음을 감당하든 이제 사단들은 더 이상 하늘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전세를 통해서 모두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나서 오늘날 이 사단은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어둡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사단이 바다가 모래에 섰다고 합니다 이 바다는 세상 모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좌정해서 사람들 위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보면서 또 제가 다른 종교, 모하베드,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불교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기독교는 어차피 환란과 핍박이 없이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특히 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 고난이 고난과 고난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그는 정금같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니 예수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지만은 아니올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들어가려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죠 사후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란을 그 옛날 열두사도를 들은 많은 죄 믿음의 선인들이 왜 염소가 집을 뒤집어 쓰고 땅을 유리하며 맨날 토굴에서 숨어 살며 성경을 써도 바닷가에 가서 모래볼판에 가서 토굴에 숨어서 성경의 말씀을 썼으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는 늘 끝까지 산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한 여성이 이제 애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 싫어합니다 애기가 이제 젖 먹는 아이입니다 로마 내로황제 때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죄목으로 형무새에 갇혔습니다 형무새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을 고대합니다 그 옛날에는 어떻게 죽였냐면 경기장에 집어넣고 여자를 빨리 사자와 싸우게 만들어서 죽입니다 얼마나 비... 그리고 그 주위에는 많은 관중들이 구경하려고 오늘날 무슨 스포스 구경하는 것처럼 레슬링이나 이런 거 구경하는 것처럼 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와 싸우게 만들어서 그런데 그 여자는 이제 형무새에서 이제 지나갑니다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 번은 그 어린아이를 젖 먹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럽니다 내 딸아, 살아난 내 딸아 나를 위해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다고 그러면 내가 황제한테 얘 친구가 얘기해서 너를 풀어주마 그러니까 아버지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얘야 이 어린아이를 보거라 이 어린아이가 네 젖을 먹어야 산단다 네가 만약에 떠나가면 이 어린아이가 누구의 젖을 먹고 살겠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이를 받아서 저술 팅칭 버린 짓을 또 물립니다 저술 빨리고 나서 또 아이를 아버지에게 줍니다 데려가십시오 저는 이미 예수님과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통곡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한 번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따라 한 번만 나를 좀 봐서 한 번만 부인해다오 나의 구조는 네로 황제라고 한 번만 얘기하다오 나의 왕은 네로 황제가 나의 왕이라고 한 번만 얘기하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줄 테니까 한 번만 부인해다오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이 여자는 아닙니다 끝까지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다시 감방을 들어갑니다 굉장히 꿈을 꾸었습니다 밤에 꿈을 꾸었는데 여자가 아름다운 나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곤과 이 땅 사이에 큰 높은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보니까 사다리 좌우에 큰 구렁이 두 마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무섭습니다 거기 발길 내면 그들이 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그 여자는 꿈에도 끝까지 믿음의 승리해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아름다운 나곤의 광경이 그 여자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그를 손들어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처형당한 게 전달 밤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꿈을 깨서 좀 더 큰 소망 가운데 이제 그를 빨가벗깁니다 어린 여자를 빨가벗겨서 이제 사자에게 굶주린 사자에게 던집니다 그때 여자가 사자와 싸웁니다 그러나 시민이 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이상한 것이 사자가 왔다가 돌아가고 왔다가 돌아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두 번째 던지니까 그때는 사자가 와서 그를 물고 뜯고 뼈까지 다 박살내서 물어 뜯어서 죽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주님을 부인 안 하고 끝까지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속주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조금만 환란이 오고 조금만 빗박이 와도 천하 여러분들은 아이고 예수 괜히 믿었나봐 너무 힘들어 주님 너무 힘들어 그 여성에게는 사랑하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여성분에게 젖 먹는 아이가 있을 때에 아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냐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살아온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복의 종교여 축복의 종교여 무슨 종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분이 기독교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합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새 삶을 위한 종교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기독교는 우리가 정말 다음 세상에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영광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좀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부활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꿈이 있고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환란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세상에 사탄들은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사탄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능력을 줍니다 어떤 그런 이적을 하는 사람도 많죠 어떤 사람이 있고 김영욱이라는 사람 쓴 책에 보니까 이제 정신과의 사람들에서 체면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 사람이 과거에 전생이 어디서 살았다 하고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그런 얘기하면 체면수를 통해서 뭘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령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하고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과 열두 사도를 행한 표적 사도를 행한 모든 표적들은 완전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낫다가 잠시 또 그렇게 어떤 건 고치고 어떤 건 못 고치는 그런 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자들입니다 예수도 죽은 자를 살렸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고 사도방울도 죽은 자를 살렸고 엘리아도 죽은 자를 살렸고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죽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함께 살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자를 살렸고 새에서 나사를 살렸다니까 아 표적이야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나 제가 죽어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오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증거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에 이 꿈이 있기에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런 꿈과 소망이 없다면 저는 정말 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도 부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큰 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가난하게 살 가난하게 던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차 맞차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월호처럼 열려다서 꽃도 피어져고 배에서 탔다가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등산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지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편에 7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는요 부자는 악인은요 죽을 때도 강건한 모습으로 죽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부자들 바로 명예의 왕성한 자들 이 땅에서 모든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은 이미 상을 주님께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상은 없다 하늘에 너의 상은 이 땅에서 다 받았다고 되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부자가 자기 재물을 흐트러서 정말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불쌍한 자를 나눠주고 나눠줬을 때는 이 땅에서 재물의 청주에서 직분을 다했지만 부자들 어디 그렇습니까 자기만 먹고 자기만 잘 먹고 살살 자고 교회마저도 자기 교회만 몸만 부리라고 자기 교회만 커지라고 하는 우리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서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상을 잠뜩 받고 다음 세상에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공편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환란을 좀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다음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으로 멸류관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꿈과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 되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다